설마 진짠가? 어? 아니 여러분 지금 장비 무거움으로 되어있는데요? 장비 무거움으로 되어있는데? 뭐야? 장비가 무거움으로 되어있어 아 이게 그냥 내가 지금 든게 무거운가봐 아 그러면 잠깐만 이거 착용한거만 무게가 더해지는거네 아까 누가 그랬거든 아 내가 잘못들었나 보다 착용한거만 무게가 더해지는거구나 아 이런 다 팔았는데 그러네 진짜 허벅지가 문제였나? 미쳤네 이거 하나 빼야된단 얘긴데 그러면 이렇게 가야돼? 아 이제 됐다 이제 됐네 미쳤네 미쳤네 아니 얘 잠깐만 이럴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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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? 잠깐만 얘네들 죽여서 허벅지 안나올수도 있어 근데 허벅지가 괜히 또 포션만 오지게 쓴다 힣 힣 힣 힣 힣 헤드샷 뭐 헤드샷 데미지 10배야 나이스 선야 되게 좋은데 상황이 어? 잠 허벅지다 잘 되다 잘가 쟤 죽은거냐? 아니 안죽었네 안죽었어 올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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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죠 이젠 이젠 좀 올라오게 해 다시 또 떨어지면 귀찮아 됐어 허벅지가 나쁘지 않을거 아니 걔 미친 파템 아니 뭐야 레어템이 이렇게 이거라도 껴 이거라도 껴 어쩔수가 없다 지금은 불욕시안 이로가구요 저기 애들 있죠 간 다음에 저쪽 이게 뭐야 돌아가는 길을 알려준다고 아 얘한테 알려주는거야 길을 이러면 얘가 뭐 나중에 은혜 갚을거 같지 않냐 아싸 나 착한짓 됐다 게이들 요거 봤다 뭐냐 위에냐? 훔쳐해도 나는 소리는 아닌데 창의 숙련도 축적으로 사무라이 스킬 하나 오케이 나이스 손 여기 위에 지금 있는거 같애 나의 손이 그러네 아 어 잠깐만 버틀 똑같애 내려간 버틀이라 아 놀래라 아아아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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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아까 아까 그리고 저기 그 뭐냐 걔 큰애들 있잖아요 잡아두기 정말 잘했네 걔네들 잡아두기 정말 잘했네 걔네들 잡아두기 정말 잘했네 반드시 아 응 prés стал 처레이 Mental iz 人造 날씨 팬들 어우우 목소리봐 보쇼 나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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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레 오늘ason 나루토 아네 흐 자크 내가... 휴방됐으... 이쪽에 이제 곧 있으면 가는 길 있어 야 우리 아까 걔네들 위에 있는 애들 생각해보니까 화살로 죽여버릴걸 그냐 떨어졌나 지금 떨어졌어 어? 그림자 딱 뒤쪽에서 내가 봤는데 뭔가 그림자가 막 떨어지는 그림자 뭔가 뒤에서 뭔가 느껴진단 말이야 아 이거 위에서 발로 차줘야되네 아 뭔지 알았다 뭔지 알았지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알았어 이런데 사다리있나 찾아봐야돼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지금 정확히 알았어 쓰읍 왠지 이 뒤쪽에 말이죠 여기 문이 있고 일로 가면서 이쪽에 사다리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저건 뭔데 내가 안먹었냐 불부적 볼... 뭐야 볼이야 불이야 이거 설마 아... 연계 면역 연계... 뭐... 면역 연계가 뭐야 이게 난 더 나은거 같은데 더빙 휴유증 되어있어 여기 올라가는 차다리가 어딘가에 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가야되는거일수도 있어요 완전... 어... 아니아니아니 여긴 여긴 아니 여긴 뭐 굳이 들어갈 이유 없구요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사다리는... 잠깐만 이 사다리는 아니잖아 그치? 이 사다리는 갈 수 있는 길이 떨어지면 갈려나? 아... 그러네 미친 이거네 이거였네 어... 잠깐만 쟤 뭐야 어... 여기 올수 있어? 어어어... 미친 하하... 야 얘 존재간봐라 야 어떻게 가니 어떻게 오니 다시 한번 와봐 형형 교육좀 시켜봐 여기 오른쪽 길로 오면 되는거야?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어딨는데? 뭐하는데? 한번 와봐 아 얘 여기 올라가... 올라올거구나 너 올라와 수고했어어 고마워어 발소리가 또 난다 어디서? 내 발소린가? 어 아quez 이거 또 페이크가 있네 이게 politicians 수고해서 떨어지냐 아 이제 6개 나면 이제 6개 축적 되네요 다시 게임 키니까 이제 6개 되네 이제야 되네 그리고 얘 지금 소환할 만한 얘가 갖고 있는게 내가 봤을 때 좀 좋아 어 잠깐만 무기 오진다 야 이 무기로 싸웠어 얘는 여기를 이러니까 뒤졌지 어 뒤진 이유가 있는거에요 매우 체력이 많네 얘가 거의 올 체력 찍었네 죽지는 않아 오우 아 안좋은거야 너무 차이난다 이게 지금 무게가 4.4고 얘는 10이잖아 완전 좋은걸 내가 얻었네 그냥 안맞는걸 나한테 얻은거야 장비를 한번 내가 딱 양아치 짓 한번 했잖아 양아치 랜다 뭐라그러니까 이걸 피해 칼무덤 짓 너도 한번 와봐 오우 좀 하네 안녕하세요 밤빛 딸님 밤빛 딸님 밤빛 딸님 밤빛 딸님 좋다 이것도 무거워지는거 아니냐 무게 똑같네요 근데 뭐야 스턴 면역이 내려가네 아 1 내려가네 행운도 올라가고 획득 일단 방어 올라가니까 좋지 뭐 스턴 면역이 내려가네 스턴 면역이 내려가네 아 1 내려가네 행운도 올라가고 획득 방어 올라가니까 좋지 뭐 좋다 좋다 여기서 찍어주시고 일어날 때 다시 좋아요 화살 먹어주고 왼쪽에도 여기도 뭐 있었던걸로 아아 잠깐만 이거 한번 피해 깜짝 놀래라 나한테 나 공격한 줄 알았네 나이스 소녀 나이스 소녀 일단 여기를 가긴 가야되네 일단 여기를 가긴 가야되네 앗 이렇게 가고 들어와 얘도 막 많이 때리면은 또 떨어지니까 살짝만 때려야 돼 또 올라오는 거 귀찮아요 잘가 죽었지? 오우 또 낚시 오 머리 맞췄다 이야 프레임 드랍 보르소? 미친 프레임 드랍 보르소? 아 저희도 줄게 갈 수 있네 어 나 화살이 없네 아 화살이 더이상 없네 화살 주러왔냐 혹시? 아유 아니구나 화살이 저거밖에 없단 말이야 오지가 애들 올 것 같은데 오지가 올 것 같은데 소리가 많이 된다 이미 봤는데 다 오우 이럴줄 알았다 내가 여기서 얄짤 없어 다 떨어뜨리는 거야 그냥 다시 와야돼 배려싸움 없어 오우 다 떨어뜨리지 않아 어 죽어주면 고맙고 일로 내려갑시다 뭐야 이거 소리가 왜 한마리가 아닌거 같냐 무섭게 여기서 이제 내가 여기다가 아 여기네 여기야 애들 여기야 바로 여기구만 내 소울 있는 데가 어 잠깐만 나 소울 있게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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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소울 먹었어 따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 진짜 저 방 뭐냐 이거 이 방 도대체 무슨 방이야 이거 아아 아아 저 방 뭐야아 아아 진짜 나 진짜 빠르게 진행한다 이제 진짜 이젠 다 죽었어 아아 한 놈만 와라 한 놈만 와 야 한 놈만 쏴 저런 싸가지 없는 자식 저거 아 나 화산 없음 개 반전 어 이거 올라갈때도 맞을수도 있겠는데 이거 헐 어어? 잠깐만 와 이래버리면 답이 없는데 이거 이거 잠깐만 이래버리면 이거 답이 없는데 오케이 됐다 가드하면서 가 이제 넌 뒤졌어 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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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마 너도 인마 너도 인마 너도 인마 이씨 이 자식들아 인마 알아서 올라오렴 나 간다 쟤까지 기다렸다 쟤까지 기다렸다가지고 괜히 뒤치기다가 가니까 어 어 허벅지도 좋은거 나왔어 이제 허벅지가 지금 너무 약해 이렇게 해요 무게 초과해버리네 무게 찍어야돼 무게 저게 아니다 아니다 자 이걸 아 일단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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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길 수 있다는 확신으로 덤벼 그냥 나와 이 자식들 나와 따아 와 얘네들이 뭐라고 얘네들이 뭐라고 얘네들이 뭐라고 이렇게 까지 내가 못싸우는거야 으아 아 미치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근데 큰일났다 지금 피가 없어 이런데 까다가 나와야되거든 이런데 까다보니까 나오긴 나오더라구요 휴 큰일났네 돈이 막 나오는데 돈이 미친듯이 쏟아지는데 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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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아아 저거 돌겠다 오우후 제발 여기 함정 안당한다 함정 안당하고 이 오 헤드샷 맞았어 티모니님 팔로, 고맙습니다 아하 아세요 아아아아 아하 와으 instruments 찌겟다 오오오우 크레이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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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피해 선약도 다 날라갔네 헉 낼 수 있는 판 같진 않았어도 아우...쉣 아...화살이 없어 아아아아아아아!!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...미쳤네 나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 감사합니다.